주문하는 방법부터 특별한 첫 번째 랍스터 전문점. 저희 박스 셋 주세요. 박스요? 박스 두 개 주세요. 주문하신 랍스터. 우와. 경신을 랍스터의 세계로 입문시킬 첫 번째 먹힐 리스트. 천호동 편댕나무 랍스터 찜. 음, 느낌 있네요. 자, 손질해서 갖다 놓을게요. 아, 다시 가져봐요. 손님들 눈고장 제대로 찍은 랍스터는 섬세한 사장님의 손길. 머리부터 꼬리까지 발골 작업 들어가니 뼛속까지 발라지는 랍스터. 머플래너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가장 디테일한 게 껍질과 살의 이 공간을 봤는데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살이 꽉 찼 수 있고 살이 꽉 찼 바닥까지 선별을 하십니다. 편댕나무 향까지 가득 품은 랍스터. 모든 부위가 동통한 살점으로 꽉 찼다. 빈틈없는 맛의 밀도 보여주는 천호동 랍스터 찜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입이 아닌 미간이 먼저 반응하고. 아, 표정 살아있습니다. 제대로네요. 향이 우여줍니다. 되게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두 마리 추가해서 먹을까? 두 마리 더 추가해서 먹었어요. 사장님, 여기 랍스터 두 마리만 더 주세요. 사장님, 여기 두 마리 추가요. 추가하신 랍스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찌 드셨잖아요. 이 비싼 랍스터를 다들 오늘 월급날인가 봐요. 두 마리 더 시킨 거예요? 부담되는 게 아니라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인데요? 한 마리에 2만 9천 원. 랍스터 한 마리에 단돈 2만 9천 원. 보통 1인 기준 5만 원 안팎인 랍스터를 이곳에서는 단돈 2만 9천 원에 즐길 수 있답니다. 가격만큼이나 맛 역시 만족시킬 수 있을지 먹플래너 시식에 들어가는데요. 어, 표정 안 좋은가 싶더니 진실의 미간 합격! 보통 랍스터를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시게 되면 500g이 안 되는 금액을 한 2만 원 넘는 금액에서 살 거예요.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든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사장님, 걱정이 돼요.